어머님, 입장해주세요. 네, 나흘신고 기름신 분의 신랑신고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먼저 약간 어머니께서 반상에 오르셔서 신랑신고의 관련된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에 전화를 주시겠습니다. 네, 먼저 신랑어머님께서 전화하시겠습니다. 학생이 밝혀지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여러분 친구 어머니께서 전화하시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해드립니다. 네, 이 다음은 종은 항상 악조리로 나와서 약간을 조준하는 분위기인다는 양가버님 악조리로 나와주시겠습니다. 양가버님 악조리 양가버님 악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다음은 두 분이 함께 찾아주신 내 인연을 볼께 인사를 보여주시겠습니다. 양가버님 인사해주세요. 양가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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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가버님